사실 중간중간에 촬영하느라 면이 살짝 불었는데도 얇은 면이라 정말 탱글탱글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포이입니다 오늘은 삼양라면에서 신상 라면을 보내주셔서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먹어볼 라면은 바로 이번에 겨울 신상으로 새로 출시된 삼양 우돈 사골곰탕면입니다 제가 유튜브에도 라면 리뷰를 여러번 했지만 삼양라면은 항상 새로운 라면에 도전을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는 겨울을 앞두고 국물에 포커스를 맞춘 라면을 출시한 것 같아요 일단 우돈이라는 이름 그대로 우사골과 돈사골을 함께 사용한 곰탕라면인데요 국내산 쌀가루를 함유한 쌀면을 사용해서 조리시간을 2분 30초로 낮춘게 특징입니다 칼로리도 480kcal로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구요 나트륨 함량이나 단백질 함량도 참고하세요 그럼 내용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면과 3가지 스프의 구성인데요 조리전에 넣는 분말과 후레이크, 후첨 후레이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쌀가루 면은 일반 라면에 비해 꽤 얇은 편입니다 우돈 사골 곰탕면은 국물이 메인이 되는 라면이라 이 스프를 만드는데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하는데요 흑후추가 들어가서 곰탕면 특유의 느끼함을 잡아준다고 해요 건더기로는 말린 고기가 들어가는데요 소고기처럼 보이는 고기 덩어리인데 양이 많지는 않네요 그리고 후첨 후레이크는 건조시킨 파인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양도 꽤 많고 파향도 강하긴 합니다 저는 최대한 조리예처럼 만들어보고 싶어서 집에 있는 고기랑 파를 추가할게요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마다 이렇게 조리예를 재현하는 것도 은근 재밌더라고요 사실 이 라면은 국물이 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보통 라면을 끓이는 시간이 4분 30초에서 5분 정도인데요 이 라면은 끓는 물에서 2분 30초면 완성됩니다 면 자체가 쌀면이라 국물을 빨리 흡수하고 얇고 가늘어서 더 빨리 익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기다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추천드릴 만한 라면이네요 마지막으로 후첨 후레이크를 넣으면 우돈 사골곰탕면이 완성됩니다 파향이 생각보다 꽤 강하네요 미리 준비해둔 고기와 파를 곁들여서 오늘의 한상차림을 완성해봤는데요 주방 가득히 고깃국 특유의 구수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사실 중간중간에 촬영하느라 면이 살짝 불었는데도 얇은 면이라 정말 탱글탱글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 면 식감이 정말 부드러워서 몇 번 안 씹어도 금방 넘어가고요 특히 국물을 먹었을 때 자극적인 느낌이 전혀 안 나서 이거 술 마신 다음 날 먹으면 딱이겠다 싶었습니다 가끔 이런 곰탕계열 라면을 먹으면 우유냄새라고 하나요 약간 비릿한 향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뒷맛이 정말 깔끔하고 너무 달지도 짜지도 않은 딱 적당한 국물 간이 더 좋았습니다 면도 면이지만 밥이랑 말아먹었을 때 정말 맛있더라고요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시중에서 파는 설렁탕에다가 간을 삼삼하게 해서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정도면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 맛입니다 오늘은 삼양라면의 신제품 우돈 사골곰탕면을 먹어봤는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술 먹은 다음 날 해장 겸에서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 국물 시원한 라면입니다 연말에 술자리 자주 있으시잖아요 집에 이렇게 쟁여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